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상태고요.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구길에도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옅인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시거리 5km 내외고요.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시 현재 기온은 서울이 5.7도, 강릉 12.1도, 부산은 8.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조금 높은 기온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철이 보이는 만큼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추구길 날씨정보였습니다.